네 조금 조차하지만 그래도 땀막 흘러갖고 머리가 좀 그래요 그래도 이해해주세요 참여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냥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? 안녕 너무 빨리 올라간다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법을 커뮤니티로 봐야겠다 아직 없네 필터놀이를 해볼 거예요 좋아 마음에 드는 게 없구만 재밌고 이거 괜찮은데? 제가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드리고 싶은데 죄송한데 댓글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계속 올라와가지고 괜찮은데? 괜찮은데? 네 저는 연습하다 왔고요 안녕하세요 저의 첫 인스타 라이브입니다 자 댓글 어디다 다녀고요? 아니 댓글을 인스타 라이브에 다시면 되는데 댓글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읽지를 못해요 이거 진짜 하나도 보여요 그냥 수준이 다르게 좀 올라옵니다 난이도가 더 올라갔어요 맞아요 댓글 당기 어려워요 아 맞네 커뮤니티로 하면 라이브 어떻게 보냐고요? 이게 좀 그렇긴 하다 내가 이거 한번 필터가 맞나요? 네 네 저는 먹었어요 네 짜장면 먹었어요 짜장면에 유림 좀 먹었어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아메리카노 말고 핸드드립 커피를 먹었어요 깔끔하더라고요 그냥 이걸 이렇게 내 머리가 진짜 머리 자릴 때 됐어 유린기는 살짝 바삭바삭한 촉촉한 치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담백하고 맛있어요 겸에초 해달라고요? 너무 늦었는데 그러게 강아지 필터는 뭐예요? 지금 혈중 김치농도 몇이냐고 몇 같은데요? 나 부어보이나? 나도 댓글 칠 수 있네요 네 하이 하이 오 메이크업 많으니까 제 점들이 아주 잘 보이죠? 타는 감자 같다고요? 하이 탄 감자 같다고요? 하이 그러면 다음에 메이크업 하고 올 거야 하루빨리 좀 인스타라이브 익숙해지고 싶은 마음에 영상 끝나고자마자 그냥 바로 켰어요 조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긴 거예요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 인스타라이브는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좀 짧게라도 짧게라도 자주자주 올라가 머리 염색한 건데 지금 붓이 다 빠졌어요 한번 볼게요 하이 하이 머리 색깔이라 쳐졌어요 맞아요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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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될거 같아요 we love your English I love English too 1-4-8 I love singing 아 이거 참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 인스타그램에 burning singing stop 다오르는 감자 다오르는 감자 그러네 이거 근데 보시는 분들이 커뮤니티가 이거 같이 할 수가 없겠구나 오빠 나 지금 YP 오디션 특으로 봤다 잘했지? 어떻게 노래 불렀어요? 여기서 특별 시에서요? 나 여전히 여기서 있어 이 밤이 영원할 거라 믿어 예 끝나지 않을 우리의 밤 형 오빠 보다가 심장 녹을 것 같아서 냉동실에서 보고 있어 얼른 나와 내 뒤에 하나 더 있다 쌩얼로 가져 우린 너의 감자미를 좋아해 인스타 라방 새롭다 자주 자주 해줘 네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가지고 좀 자주 자주 킬려고 짧게랑 오노추연 오늘의 노래 추천 저 요새 밤에 그거 자주 들어요 레이니의 더블엑셀 XXL이에요 레이니라는 가수분의 더블엑셀 XXL XXL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XXL이에요 레이니의 XXL 더블엑셀 더블엑셀 영어를 이렇게 말해요 다시 승민 오빠 일본 편의점에서 꼭 살 거 있어? 가라야개 아 아 아 아 승민아 왜 롯데자이언트 팔로우 안 해 해도 돼요? 안 돼요? 안 했네 근데 나중에 리노 100개를 뽑을까? 리노를 영원히 못 만날까? 아 100개는 좀 부담스러운 남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못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즘 따라 더 승민이가 흙 묻은 강아지 힙감자 꼬질감자 같다고요? 네 인스타 보면서 커뮤을 하려고 패드에 인스타 깔아봤어 오 좋네요 아이패드 시즌에 그렇게 해주세요 그 화면으로 보시는 시작 예쁜 필터 아 계속 이거 쓰고 있었구나 이거 뭐예요? 괜찮네 조금 뭔가 익숙해졌다고요 근데 되게 적나라한 거 같아요 이게 내 얼굴에 있는 점이 다 보여 아 아 아 하이 에비원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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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고양이의 날이에요 민호 형이 우리 엄마 봤어요 인스타 닉네임을 바꿀까요? This is 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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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감자 Real 감자 옛날 통닭에 좋죠? 좋죠 풍종적으로 감자 같다고요? 그러면 좀 덜 감자 같은 날에 다시 오겠습니다 장난이고요 원래 오늘 좀 짧게 사용법만 좀 익히고 금방 또 올게요 자주자주 좀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방 또 오겠습니다 유니버스 계정으로 오겠습니다 안녕 저 이제 또 뭐 하러 갈 거기 때문에 물 보기 좋아? 딱 보기 좋아? 난 너가 좋아 저는 물 보기 좋습니다 물로가 목소리가 좋아해요 금방 끌올게요 좋은 밤 되시고요 안녕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시신 못 간다고요? 갑자기? 자 끄는 방법을 이제 배워볼 겁니다 아 필터 검색하면 예쁜 포착코나 뭐 그런 것도 많대요 제가 그런 거 좀 다 익혀오겠습니다 마지막 귀여운 걸로 가겠습니다 자 끄는 방법을 좀 익히고 있어요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고 있고요 종료하면 되네요 금방 또 올게요 출발 바로 감사합니다.